표현을 한 번 해보실래요? 너무 좋습니다! 거기 봤어요? 경기형 때문에 앞에 팬클럽 있잖아요. 공공에 취하나 그런 거 다 봤어요? 네, 뭐 못 볼 때 한 번씩 볼게요. 네. 경기 때는 못 보죠. 네. 팬들이 뭐 따로 DM을 보내거나 괴롭힘 팬들은 없나요? 다 잘해주나요? 뭐...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현 선수 오늘 아까 골랐던 고고 이거 한 번 보이면서 그렇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뛰어들어갑니다. 자, 볼이 맞습니다. 자, 오늘 부대현 선수는 반갑습니다. 세라밴드. 수원을 사랑하는 세라밴드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노동권 선수 어딘가요? 노동권 선수. 네. 우리 아까 노동권 윌리폼 바지 치고 어디 있어요? 아, 일로 오세요. 진짜 메인폼. 네. 네.